배틀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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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2,000원짜리 요거 봤나? 맞지 얘들아 32,000원짜리 배틀그라운드 이게 그 H1Z1보다 훨씬 재밌대요 영상 한번 보자 야 그래픽 죽이네 어? 야 그래픽 죽인다 이게 H1Z1보다 그래픽이 더 뛰어나요? 와 와 야 오늘 이거 할라구요 이거 이게 사실 요런 게임이 이제 배틀로얄이 원조 아니야 일단 이거 구매할게요 여러분 32,000원 예 32,000원짜리인데 요거 삽니다 일단 철판이 할거라고 함 물어보자 철판이 이거 돌아가나? 돌아갈거야 돌아갈거 같긴한데 사량 조, 낮게 해서 오오오오오오 방이형 까오오오 뭔 까오야 이새끼야 역시 부산사나이 뭘 부산사나이야 서울사나인데 명신 역시 부산 헌터 야 이거 아이디 만들어야 되는거 같은데 나 배틀그라운드 다운받았는데 이거 맞지 처음에 이거 워닝 뜨는거 야동처럼 어허 일단 게임 시작해 이거 맞아? 야동처럼 워닝 뜨는거 맞다고 그거 누르라고 어 형 우리 캐릭터 고를수 있는데 나는 빡빡이 할게 난 몇개 했음 몇개가 좋대 오! 몇개 잠깐만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아 첫방송입니다 예 배틀그라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이디 만드는거야? 이거 한글로도 되냐? 아니 안돼 닉네임만 설정하면 돼 아 설립에 오십개 고맙다 아 설립에 오십개 고맙다 플레이 찍고 밥약속 이제 물건너 갔나요 그리고 매니저 튕기 형 나 잘못 만들었어 아 고맙다 매니저 튕겼다고? 어 형 나 캐릭터 잘못 만들었는데 다시 어떻게 만들어? 어 나도 몰라 아 왜 앞으로 폰드 있어 아 그냥 하라고 오케이 일단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야 여캐로 할까? 남캐로 할까? 난 여캐 했어 여캐가 더 좋대 야 철반이 네 목소리 좀 키워봐 나? 목..마이크를 좀 최대로 해봐 나 마이크 형 근데 난 크게 못맞아는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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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크게 말해도 상관없어 형 나 마이크 형? 사람 좋아 남캐릭으로 할까? 뭘로 하지? 어 이 아저씨가 제일 잘생겼네요 요렇게 그냥 무란하게 갑니다 아 빨간색 머리로 갑시다 난 이 아저씨가 제일 나은데 야 나 만들었는데 이거 회원가입 필요없네 설립이 우리 시발이 고맙다 야 이거 이거 현질 할 수 있어? 어? 현질 할 수 있어? 뭐 옷 같은 거 할 수 있어? 어 야 어디서 사 그거 나도 몰라 아니 시발 나 빡빡하고 싶은데 야 이거 뽑기 없어 뽑기? 이거야? 하휴 또 또 현질충 나왔죠 또 현질충 그만해 노른으로 치킨 한 마리를 사주세요 야 플레이 누르면 돼? 야 서버 어디로 가? 그냥 옷 입혀 옷 아시아 서버로 하면 돼? 아시아 서버로 하면 돼? 어 옷 입히라고 옷 입히라고 옷 어떻게 입어? 아까 눌렀던거 저 옷 다 벗고있지 않았어 아 오케오케 아 플레이에서 듀오를 누르면 되구나 아냐 근데 우린 사민큐니까 듀오하면 안 돼 야 옷 다 입었어 저 벨트 같은 것도 해야돼 어 했어요 어 됐어 플레이 야 게임 스타트 어떻게 해 이거 매칭중이라는데? 그거 그거를 내가 초대를 해줄게 야 이거 매칭 어떻게 꺼? 한 번 더 눌러보고 캔슬 캔슬 안 돼 조졌다 야 이거 어떡하지? 아 한 번 해 야야 나 시작됐어 시발 야 야 이거 캔슬 형 캔슬이 안 돼 어 그치 야 이거 시작하면 안 돼 그거 어 아니 일단 한 번 해봐 나하고 저 다운로드 중이야 아니 걔 맘 게임이네 너 어떻게 하라고 야 70번 야 미루야 안 들어와? 70번 70번 어 나 들어왔어 카비레이크가 안 돼 야 여캐릭 섹시하네 아 또 본눈 나오죠 야 이분들 총 어설화냐 뭐야 뭐야 렉.. 렉 실화야? 야 이거 키좀 알려줘봐 얘들아 여기야 환경설정 이거 애프로 장비 먹는거구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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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샷건이네요 달리기가 쉬프트네 네 형 그 샷건이 아니라 스마야 와 야 처음에 비행기가 이렇게 떨궈? 어 거기서 자기가 원할 곳에 떨어질수 있어 원하는 곳에 떨어지는거야? 어 어떻게 뭐 눌러야 돼? 야 바다로 빠지면 어떻게 돼? 에프네 야 바다로 빠지면 죽냐? 아니 죽진 않는데 게임이 많았지 게임이 많았지 야 저기 집으로 떨어지면 되지 마을로 간다 음 우아아 나 스마이드만 되는 기분임 펄럭펄럭 룰루룰루룰루 야 일단은 우리 같이 해야 재밌지 야 같이 하면은 같은 곳에 떨어질 수 있어? 어 우리가 야 눌러가지고 같이 누르면 돼 W N N이 아 이런식으로 아 위에 각도 나오네 어 그리고 저거로 분픽하는거야 야 몇백 몇십에 누구 이렇게 있으면 되는거야 야 이거 왜이렇게 늦게 떨어지냐 어휴 극혐이다 야 이거 너무 멀리 떨어졌어 형이 마우스를 아래로 이렇게 쑥 해봐 형이 낙하단 조정을 못하네 야 쉬프트가 뛰는거고 컨트롤 Z가 숙이는거 키는 하이전 키는 하이저랑 똑같아 키는 하이저랑 똑같다고 와 하이저랑 아예 똑같네 어 똑같다니까 오 아예 똑같네 야 거기 그럼 하이저 단축키 100인거 아님 아니지 하이저도 그렇게 따지면 데이지 100인거지 아 그래 으흠 아 떨어질려면 한 3시간 기다려야되나 왜이래 야 지도는 M이야 그럼 아니 탭 아닌가 M인가 모르겠다 아 탭은 인벤토리고 M이 몰라 M인거 같은데 어 근데 M인거같애 마우스 감도 기다려봐요 아 저장해야되는구나 아 너무 빠른데 아 너무 빠른데 뭔 패드립이에요 님들아 시청자 분들 마녀생양 오시지네 ож desta 롤 헉 уб 야 총 하나밖에 못들어 아니 셋인가 죽겠다지 밖에chied 똑같은 총을 못들어 얘도 가방 있어 가방도 레벨에 있거든 1,2,3,4 이런식으로 레벨 높은게 좋은거야 가방은 레벨이, 헬멧 또 레벨이 있다, 1,2,3,4,2,3,4 야 이거는, 야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유저가 없어? 하이젠은 150명 막 이렇게 잡히잖아 레벨이 더 넓혀, 넓어 이거 프라이팬 장비는 뭐냐? 이걸로 때릴 수 있어? 이게 프라이팬이 형 갓템이야, 갓템이야, 뒤에 한 번씩 뒤에서 쏘는 총알 막아주는 거야 뭐라고? 프라이팬이 갓템이야, 프라이팬이 갓템이라고 총알 막아준다고 총알을 막아준다고 들고 있으면? 아니아니아니, 한 번씩 가다가 뒤에서 쏘는 거 프라이팬에 맞으면 튕겨놔 아 그래? 어 어, 그리고 아 들고만 있어도 뒤에 맞아가지고? 그리고 프라이팬 데미지 좋네 야 빠루는? 형님들 이거 인칭 바꾸는 거 못합니까? 인칭 바꾸는 거? 야 빠루가 좋아, 프라이팬이 좋아? 이거 인칭 바꾸는 게 오른쪽 클릭 한 번 톡 눌러봐 눌렀다 빼봐 프라이팬이 더 좋아 인칭 어떻게 바꿔? 안되는데? 총 들고 오른쪽 클릭 한 번 해봐 아, 그거만 돼? 어 아, 그거밖에 안 돼? 흐흐흫 아니 인칭 바꾸는 것 좀 알려줘봐 총 들고 오른쪽 클릭 한 번 하라고 꾹 누르지 말고 아, 꾹 누르지 말고? 어어 야 보통 이렇게 1인칭으로 쏴? 일단 멀리 있는 건 1인칭 쏘고 가까이 있는 건 꾹 눌러서 쏘고 그런 식 잘 쏘는 사람들은 막.. 막.. 모르겠다 노즙은 별로야? 나도 어 노즙이 쓰레기지 형 저기 사람 있다 야 이 게임도 차 있어? 어 있어 차 이상한 파란색 차랑 그 다음에 그거 분홍차랑 오토바이 같은 거랑 그 다음에 막 레이싱카처럼 생긴 것도 있고 야 V 누르면은 배.. 배도 있어 형 배도 있어 배 인칭 바뀌네 아 얘 인칭 바꾸고 가려면 V네 배 타고.. 배 타고 다닐 수 있다고? 어 그니까 여기 물 넘으려면 수영하거나 다리 건너거나 밖에 안되거든? 여러분 저 렉 하나도 없죠? 이거 렉 없는 거죠? 컴퓨터 좋은 거죠? 뭐야 나 렉 하나도 없는데? 보트나 배나 보트나 배나 보트나 배나 아 무서워 붕대 야 붕대는 어떻게 써? 형 그리고 붕대랑 킷이랑 에너지 드링크랑 그런 거 다 필요해 야 붕대는 어떻게 쓰냐고 단축키로 그럼 템 열어서 써야돼 아 템 열어서 눌러야돼? 어 야 9번이래잖아 9번? 나도 몰라 나도 나도 게임 안해봤어 많이 어 다운로드 끝났다 야 다운로드 빨리 해봐 으흐흐흠 이거 달리기 무죄 아님? 무제한이겠지 이거 현실성이 없네 현실에도 무제한으로 그잖아 아니야 이거 에너지 드링크 1시간 동안 달릴 수 있어? 어 그럼 형 저번에 놀이공원에서 20초도 못달려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제발은 같이 같이 힘들다 이랬잖아요 아니 뭐 저기 없어 아니 저기 없다니까 형이 별로 안 좋은데 떨어져서 그런거야 근데 아니 안 좋은게 아니고 안전한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야? 아 여기있네 어 제트가 엎드리는거 방금 알았어 포..포..포친키 갓카 야 선부있네 야 저 빨간색 동그란건 뭐야? 야 맵에 빨간색 동그란건 뭐야? 야 맵에 빨간색 동그란건 뭐야? 그게.. 그게.. 그거걸? 폭격지역인가? 저게? 폭격지역인가? 폭격지역? 저거는 피하면 되는거야? 저기 있으면 폭격 떨어져서 집안에 있어야 돼 아 저 조심하라는거야? 응 그래픽 낮음 해야되요 왜요? 저 렉없는데요? 저 아가리다 지금 초대보다 저 렉하나도 없는데 그래픽을 뭐하러 낮음으로 해요? 렉 하나도 없어요 님들 이거 초대 어떻게 하죠? ㅋㅋㅋㅋㅋ 총러분들 초대 어떻게 해요? 야 근데 이거 처음 시작할때 왜 인원이 그렇게 많이 없어? 저 이미 60인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때 렉걸려요? 안걸리는거 같은데? 그렇게 사양 높진 않네 별로 안높은데 일단 그치 렉 없잖아 님들 이거 초대 어떻게 함? 플레이 약간 불안정해 보인다고? 렉 하나도 없는데?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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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종료라고 안되지 붕신아 로비로 나가야지 통맹이야?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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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드 플레이 플레이 같이 타는거야? 처음에? 어 떨어지고 어디 각도로 가는지 얘기해줘야지 나침반 나도 몰라 맵을 모르거든 나도 나도 맵 모른다고 다 몰라요 저희 에너지 디링크 뭐하는지 좀 까먹었어요 아 이게 듀오는 위에 파란색 뜨네 야 내 꼴리인데? 어? 뭐하시오? 야 어 어떤 새끼 시그널 트는데? 형 나 불탔어 형 나 나 봐봐 에이스 형 나 내 꼴리였어 야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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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어떻게 해 아 마이크 어떻게 해? 아 마이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말을 고가니 형 T 누르면 말 가능하대 아아 아 되네 아아 T 누르면 돼 T 누르면 왼쪽 위에 마이크 표시 떠 에이야라 루 에이야라 루 에이야라 루 아니야 아니야 뛰어내리지마 뛰어내리지마 좀 더 가자 좀 더 가자 밀백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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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뛰어내린 다음에 뛰어내린 다음에 S로 S로 뛰어내려 뛰어내려 S S S 뛰어내린 다음에 S로 됐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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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위에 위에 뜨잖아 S 쪽으로 와 저기 큰 마을 S S OK S S E S S S S E S S S O S S O S 야 저희 S 큰 마을로 가면 돼? 몰라 일단 형 어디로도 와 어 뭐야 야 여기 공장 같은 곳으로 왔어 우리 다 흩어졌는데 어디갔는데 아니 S로 오랴해 S로 공장같은 곳으로 S로 에이야라 아니 님들아 아니 공장같으론 아니 너네 어디갔냐 S, S로 와야지 뭐하냐 님들 거기 SW잖아요 뭔 소리야 S인데 여기 딱 S에요 딱 S 아니 이런 C 나 전망했네 너네 뭐하냐 헤어졌잖아 개사끼들아 헬파티 C 아니 S로 와야지 뭐하냐 아니 이게 헬파티지 형 위에 봐 형 위에 봐 어 철판이다 철판이 만났네 야 민호가 잘 먹었네 아니 데리러가 이렇게 데리러가 이렇게 야 철판이 일로와 민호 존나 멀어 일로와 철판아 일로와 형 와봐 이거 뭐야 이거 오 차다 차 탈수있는거야? 데리러간다고 기다리라고 형 카트라이더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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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기 파밍하러 가야지 어디로 보실까요 손님 동대문이요 오케이 이거 왜 조종이 안되지 아니 싫어 이 차 왜 탔는데 조종이 안돼 나 데리러가 나 데리러가 이거 이 인생인거 같은데 야 쟤 그냥 트렁크에 실어 여기 차있다고 딴차있다고 일단 민호쪽으로 가 민호쪽 만나야지 도망가 도망가 무빙무빙무빙 나 피깟혔다고 무빙하라고 굴러들어가 민호한테 가라고 운전졌나보대 마우스 감다가 미쳤어요 어떡해 아아 나와나와나와나 앞에 시방세 아프다고 피없다고 개새끼 개척같은 새끼야 운전 시발 내리고 도망가 아참 더블 배로 죽었다 이쪽으로 와 여기 가만히 있어 봐 왜 어 위치 파악했어 아니 뭐하냐고 아니 만나야될거 아니야 아 존나 철판이 진짜 운전 아 엉뚜야 어 하나 둘 쟤 어디서 뭐하냐 엉덩이 중간 때리고싶네 형 왜그래 형 형한테 가는 중 너에게 닿기를 아 왜이리 멀어 구르른 하늘이 맑은 햇살 아래 야 너 왜이렇게 멀리 있냐 어 형 저기 감옥고인다 저기 마린포드 저기 마린포드 야 근데 우리 야 우리 망했어 우리 빨리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그거야 그거 안전벽 아니야 잠시만 잠시만 야 안전지역이 흰색 원 아니야? 어 저 야 우리 안전지역 안전 야 존나 뭔데? 너네 X됐다 이제 야 내가 운전할게 내가 운전할게 얘 운전 개못해 야 운전 이거 철판이 시키면 안돼 랄랄랄라 어오오 아 오 왜이래 이거 아 원래 이 게임 차가 많아요? 야 보트를 어떻게 타냐 보트. 어떤 놈 물 잃는 데 가서 타야지 일로와x5 반갑다 고맙다 야 철반이 죽은거야? 고맙다 해볼까이지? 야 철반이 죽은 거냐 이거 짐덩이가 사라졌다 아, 형! 형! 형, 나 살았어, 형! 어, 나 살았어? 어, 기절한 거 같은데? 어우, 쉣! 형, 진통제 먹으면 된? 살려줄게, 살려줄게 아니, 형인데? 사용하기 저, 저 좀 데려가요 살려줄게, 살려줄게 I love it, I love it 오,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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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킹하지 말고 으아아아아악! 으헓헤헣흐흐흐흠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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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다시해, 시와, 다시해 어, 나와라 나 죽을게, 기다려 봐 철판이 새끼야, 니, 야, 존나, 트롤짓 하지 말라고 형, 죽을게, 죽을게 오케오케, 루그로 나하게 하면 되지 어, 나와봐 얘들, 이거 연발로 어떻게 바꿔요? 형, 기다려 봐, 플레이 누르지 마 아.. 아.. 치루탄.. 치루탄 못 죽었어 야야 시작 누른다 형 어차피 시작 다같이 눌러야지 게임 시작때 레디해 레디해 철거아 레디해 야 레디해 어? 레디? 플레이 누르면 된? 응 누르면 돼 오케이 자 갑니다 배틀그라운드 철판팡입 인오디오입니다 야 우리 이번에 1등 해보자 형 절대 불가능하다고 장난치지 말고 야 그래도 우리 H1Z1 깨있잖아 어? 어 어딨어? 일로와 비행기 내리지 황이형 나 배고파 어떡해 야 이새끼야 야 이새끼야 일로와 일로와 이새끼야 형 형 나 배고파 어떡해 응 초알이 없지? 응 초알 없지? 응 응 난 있지 응 일로와 쭈구들어 맞자 일로와 형 형 나 컴맛을 사줘 형 형 형 형 나 컴맛을 사줘 컴맛을 사줘 어? 야 나중에 뭐 나중에 배고파 황이형 우리 이상한 애랑 듀오 됐어 야 왜 듀오 다른 사람이랑 외칭돼? 형 형 뒤에 봐봐 뒤에 봐봐 형이 그거 그게 뭐였지? 그거 눌렀나보네 부족한 사람 채우는거 그거 뭐지 아 그거 누르면 되는거야? 형 형 형 형 형 뒤에 봐봐 뒤에 나 석궁있어 석궁 봐봐 형 봐봐 아니 좀 보시라구요 아니 저사람 뭐냐고 아 모른다고 나도 헤이 형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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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어? 어? 형 우리 여기 여기 떨어지자 킹 어떻게 찍어 여기 여기 오른쪽 보여? 앱 눌러봐 보여? 어 빨간색 되있는거? 어어어 저기 떨어지자 이거 언제 떨어져? 누를 준비해 누를 준비해 누를 준비해 툴 야 빨간색으로 막 나침발 맞추면 돼? 어어어 야 빨간색으로 나침발 계속 맞춰라 어 나 난 거기야 나 맞추고 있다 지금 맞추고 있다 어 나도 나도 형 근데 여기 우리말고 사람있다? 우리말고 한팀있어 한팀? 우리말고 한팀있어? 야 오케오케 좋아 형 저거 개많은데? 세팀정도인데 세팀? 아니 아니 잡으면 되지 아니 우리실력이 원 잡으면 뭘 잡아 너네 왜이렇게 빨리 떨어지냐? 나 존나 늦게 떨어지는데? 참 컨트롤이 쓰레기여서 그래 네 아니 저기요 네? 저 옥상이 떨어졌는데요 야 차있다 위기탈출 한번 일단 여기 제가 다 털겄습니다 야 나 지붕이 떨어졌어 야 일단 차타고 갈게 기다려봐 형 파밍해 파밍해 형 나 홀로그램 조준기 얻었음 야 그거 나중에 총에 끼울 수 있어 오! MP5 아 MP5가 아니라 M16 M16 그거 좋아 M16이 M16 풀무장한게 제일 좋다던데? 일단은 파밍부터 하라고 아 왜 총이 왔어 발소리 들리는데? 발소리 들리는데? 어 경찰조끼? 내 옆에 누구있나보다 야 경찰조끼 이거 줬냐? 경찰조끼 꼭 깨야 돼 경찰조끼 꼭 깨야 돼 야 이것도 필수야? 어 어 수요? 인들 SMG가 인들 SMG가 저격총이죠? 야 너네 어디 있어? 야 너무 멀어 SMG가 저격총이죠? 아니 나 가방이 없어서 뭘 못줍네 야 일단은 파밍하고 만나 야 저기있으면 브리핑해 아 당장 만나 야 저기있으면 브리핑하라고 형 샷건 있는데 샷건은 좋아? 샷건? 샷건 좋아 아니 왜이렇게 무기가 없어 샷건 좋아? 어 오케이 샷건중에서 SCBK인가? 그게 존나 연발되거든? 그게 개사기 내 사람들이 근데 나는 한번도 쏴본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어 나 부츠 섬광탄 아니 무기가 없다니까? 어 샷건이 아니 저거 왜이렇게 왜이렇게 찡찡대 죽여버릴까 가서? 크흡 자자 여러분들 아이씨 일정도 안되 집을 뒤지라고 집을 뒤지고 있어 지금 어 여기 문열리있다 여기 사람있나보다 야 조심해 사람조심해 오오오 라이플 오 총 개맞아 여기 이거 권총을 버리고 이거 어떻게 버리지? 야 권총 어떻게 버리냐 얘들아? 그거 떨그면 돼 어떻게 떨그냐고 야 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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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누르고 권총 던지세요 야 야 다음칸 가자 오케오케 내려가자 내려가자 시작권 들고 야 너네 만나야지 어디있어 형 얘 이상한데 얘 죽일까? 아니야 팀이야 잘하면 오 야 연유통 주워야돼? 어 주워야지 근데 공간이 없어 나도 공간이 없어 가방이 없어 신통제 잠시만 이사람한테 말 걸어볼게 헤이 헤이 할로우이라네 할로 헤이 외국인이네 아 왜 왜아유 프롬? 아 아 아 일본인이다 일본인이다 아 아 나루토 아 야 누가 죽여 누가 죽여 오 팀이 죽였어 야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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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유 유 리포트 유 리포트 호러새끼 오케이 죽였어 시방세 이거 야 부터에 딸다 야 이거 물약 어떻게 먹음? 죽기 붕대 개빡치네 시비를 왜 걸어 그니까 개사키야 아니야 인사했어 인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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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냐 그러길래 나는 여기다 아 8번이 구급상자 사용하는거네 형님 형님 다음판 쳐면 될까요? 어? 골 멜골이 왔다 탈골이 똥커면 안되잖아 형 리겜할래? 배드라고 야 탈골아 너 배그 있어? 아니 저기 앞에 사람 저기 앞에 사람 60 60 60 방향에 사람 사람 아니 형 사람 있다고 60 저기 앞에 60에 저기 앞집 앞집 저기있다 30 30 30 30 저기 언덕 위에 올라간다 기다려봐 형 잡으러 잡으러 가자 야 저거 따라와서 잡아 기다려봐 야 형이 앞장선다 뭔 소리야 돼 이미 난 출발했는데 야 길이 어디야? 어? 야 따라왔어? 어 따라와 형 나 관전 렉 걸린거 같은데? 관전이 안돼 렉 걸렸네 야 안보이는데? 로비로 나가게 해야겠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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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여기 집안에 있어 형 거기 집안에 있어 찾았어 찾았어 오케이 집안에 두 명있다 어 봤어 봤어 돌아가야되겠다 나 압니다 어 씨X새끼 하나 죽였어 하나 죽였어 형 기절 살려줘 아 씨X새끼 아 뭐하냐 어흐흑 아 형 뭐해. 형이 잡았어야지. 야 저거 샷건 아니야? 야 왜 이렇게 멀리서 샷건을 맞춰? 야 쟤 샷건인데 왜 이렇게 멀리서 쏴? 샷건은 가까이서 밖에 안되는거 아니야? 형 잡아줘 기다려봐. 랄라! 집안에 들어갔나? 철판아. 어? 내 목소리 짱니 크니? 야 민호야 캐릭터가 섹시하구나? 괜찮은데? 야 좀 민망한데 바지 좀 입어줄래? 커? 작아? 형 원래 이거 여자 핸드폰 딱 적당히 해. 오케이. 어? 아 초알이 없다. 야 탈골아 너 이거 할거야? 어... 너 다운돼있냐고? 안 돼있는데? 사달라고? 사준다메. 와 완전 너 야가치 새끼구나? 너가 팡이한테 해준게 뭐가 있는데 배틀프라운드라는 엄청난 돈이 35,000원이라는 그 큰 거액의 돈을 어? 어떻게 뜯을 수 없니? 죽였어. 어? 둘 다 죽였어. 너 완전 미친놈이구나. 알고 보니 완전 야가치였네. 미안해 미안해. 그래 그래. 형 둘 다 죽였거든? 야 탈골아 너 소리가 안들려. 마이크? 어. 총알이 없다 근데. 기다려봐. 기다려봐 사줄게. 님들 이정도면 재능식 아닙니까? 야 탈골아. 총알이 왜 이렇게 없어 애들. 보냈거든? 이제 큰? 어. 커. 야 탈골아 보냈어. 님들 저 이거 거의 첫판이랑 다른바 없는데 이정도면 재능층 아닙니까? 야 보냈다고 탈골아. 봤어. 어. 봤았어. 어. 와 이형은 총알 다 들고 있었네. 안전지 되네 다행히. 어 저기 폭격보소? 야 위로 좀 잘한다. 형 저기 폭격보소? 어. 오 폭격보소. 님들 저 이거 거의 첫판이에요. 세판째인가 네판째에요. 야 그러면 그럼 첫판이 아니지. 나도 세판째 네판째면 잘하지. 뭔소리야 형. 두판째잖아 정확히 따지면. 아니 세판째지. 그래 세판째면은 첫판이 아니지 임마. 형 세판째잖아. 아까 솔로 한 번 나랑 이거 두 번. 넌 따로 해봤다 임마. 나 그 한판 했어 한판. 한판다고 맥걸려서 껐어. 이거 탈 수 있나? 못하네 딱 봐도 못하는 거네. 낫도 있구나. 아. 헬멧 디드. 나 헬멧 몇 넵이지? 3넵이네? 야 이거 보트 어떻게 타? 보트 우리 보트 타러 가자. 형 보트 그거 앵간은 못 타. 왜냐면 사람들이 막 포트넘한 거커나 그래. 아 그래? 어. 어 30. 30. 어 5. 항의 관전 도시했냐구요? 아 뭔소리에요. 아닙니다. 5.5.5. 형 이게 총알이. 러스트랑 총알이 똑같거든? 권총이 9mm. 그 다음에 소총이 5.6. 그 다음에 저격총도 뭐였지? 하여튼 7.7 그거는 AK였나? 얘 뭐하냐? 자리 아니야? 어? 어? 니가 사람이야? 야 팀랭킹 25위. 와. 멋지다. 사람 있었네? 와 멋지다. 아아. 야 탈골이 다운됐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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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탈골이 얼마나 받았어? 어? 야. 안전 안내 문자 왔다. 3.1. 0.0시. 호우경보. 호우. 호우. 게임 좀 하고 있어. 난 한 5분이면 될 것 같아. 잠깐. 황이 형. 마이크 잘들, 잘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토매칭을 끄라고? 어. 오토매칭을 끄. 아. 그러면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어. 우리끼리만 할 수 있어. 황이 형. 마이크 안 들으면 니스쿼드에서 내꺼 볼륨 좀 올리면 안돼? 스쿼드는 4명 채워야 유리에요. 이게 2인디오나 아니면 3인디오나 4인디오나 유리하려면은 4명이서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4명 채워도 4명이서 1명반밖에 못해요. 4명이서 1인분함. 자, 제가 52인분 하겠습니다. 뒤에 바짝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하여튼 52인분을 먹겠지. 오케이, 레츠고! 일단 황이형 안녕. 일로와, 일로와. 야, 장판에 따라와. 야 이새끼야. 따라와, 내 비밀지역을 알려줄게. 야 이새끼야, 야 이새끼. 여기 터널 보이지? 저기 들어가 봐. 오케이, 오케이.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오, 터널 있네, 진짜? 오, 앓트 누르면 좌우고 있으면 하이즈가 잘하여. 우와, 여기 뭐냐? 으흐, 와봐. 이거 내가 먼저 가야지. 야, 이거 뭐야? 야, 뭐 아무것도 없어. 일로와, 일로와 이새끼야. 아 벙커에요? 오우! 오우! 오케 형 손들어 어 총알 없는거 알아? 어? 어떻게 알아? 찐캉쓰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오우씨 깜짝이야 어? 일단 뭐다 뭐다 그리 야 야 야 이 새키야 호잇 호잇 자 자 지금부터 내가 오도합니다 미도님 좌표 찍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가는 방향을 보아하니 아니요 팀끼리 죽일 수 있어요 어... 여기 야야야야야 보트가 어디갔습니다 우리 여기 떨어지나 저기로 갑시다 오케이 보이시죠? 오케이 눈을 준비하세요 눈을 준비하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눌러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왜 자꾸 섬으로 떨어지냐 야 저기 아니 형 여기 형 야 큰 공장으로 가는게 어때 큰 공장 아냐 일단 여기서 떨어져 여기서 파밍하고 가자 야 큰 공장으로 떨어져서 차부터 구해놓고 아니 안전하게 파밍하게 그럼 너네 파밍을 해 내가 차 구해서 갈게 오케이? 아니 형 맨날 뒤지잖아 아니 여기 차 있다고 아까 차 있었다고 여기 뒤지고 싶어 진짜로 뒤지르네? 내가 차 구해서 너네한테 갈테니까 기다려 아니 차 구하다가 뒤지지 말고 뭐라고 차 먹고 바로 간다고 야 다른팀 있다 다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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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망했는데? 야 차 먹고 갈테니까 차는 무슨 차야 뒤지지 말고 안 죽어 안 죽어 저기 차 하나 있다 아 팡이형 자꾸 객기 부리지마 팡이형 이거는 객기 게임이 아니야 저기 차 하나 있거든 빨간차 저거 4인승 자 저거 차 구해서 간다 민혁 나 좀 뒤늦게 왔음 야 여기 사람 있어 조심해야돼 한명이야 근데 야 차 타고 일단은 갈테니까 너네 파인하고 있어 저격인가 어떻게 여기로 한명만 떨어지지? 저 차 있다 응 형 이거 저격이실수도 있다 야 형 차 구했거든? 아 씨발 못하는 차 아니야? 아 개하삭 차 구했다메 아 저 찬도 알았는데 씨발 못하는 차네 아 아 아 아 와냐님 하하하하 저기 노래방이세요? 예 여기 에코너스 야 기다려봐 하나 죽였어 하나 죽였어 오케오케오케 형 나 그쪽으로 가고있어 잘했어 나 차만 구해서 갈게 어 저기 파란차 살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려봐 이게 SCBK 들고있네? 근데 졌어 나한테? 여기 차 좀 많거든? 야구 보자 나 볼캡 꼈어 볼캡 님들 이 사람 SCBK SCBK 들고 야 밖의 사람 밖의 사람 밖의 사람 안녕하세요 어떻게 드립니까? 야 목소리 그런거 하지마 이 새끼야 여기 사람인데? 어디갔지? 아 뭐 쟤가 못하는 자야 님들 어떤 사람 도로 쪽에 있었다고? 집안에서 곤초한테 짐 여기 사람 있다 철판 조심해 어디 야 탈구리 목소리 게임 참여 안할때는 조용히 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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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셋 셋 셋 셋 셋 밖으로 나가야되요? 여기는 원래 차가 없는지역인가? 여기 공장 보면 기대된데? 마 마이너 야야 셋 다운 셋 다운 셋 다운 셋 다운 와우 마이너 형 같이 가자 오 따라와 따라와 아 형 나 연기 연기 일단은 파밍부터 하겠습니다 형 여어 옳치 옳치 파밍부터 좀 할게요 형 여기 연기 아니 파밍 여기로 오라고 아니 갈건데 아이템 좀 없게 연기 누가 연막탄 던졌어 오케이 내가 잡았어 오케이 야 한명 더 있을수도 있다 이거 4인큐 맵이니까 세명 잡았거든 아니 왜 아이템이 없냐 아 출발 우와 야야야야야 야 미사일 있어 미사일 야 여기 SCBK 좋아 SCBK 이게 샷건 최강이야 와 이거 실화냐 미사일 시청자 분들 이거 저격이시면 접으세요 SCBK 들고 집안에서 권총한테 지는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저격이면 접어야 된다 진짜로 형 SCBK가 없는데? 없어? 어 야 일단은 형 파밍이 안됐거든? 일단은 도로가서 차를 좀 구해볼게 민혁 어딨어? 어 가차가장 아 나 방금 방금 꼈는데 저거 뭐야 야 저거 문 안열려있는거 다 뒤져 빨리 오 차 야 저거는 탈수 있을거 같애 지금 안열려있는거 다 뒤져 이렇게 따로 있는 차는 아까 주차장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못하는건데 이건 탈수 있을거 같은데? 오 가방 이거 탈수 있나? 오 탈수 있는거 오! 4인승차 빨리 와 이제 우리 방향으로 와 어 형 여기 낫 있어 낫 야 나 차 구했다 너네한테 갈게 어 형 낫 주워? 낫 낫은 안주워? 기다려봐 일단은 후라이팬이 있나봐 후라이팬이 어 경찰조끼 어 헬멧있어 오! 샷건 헬멧 주워버리기 근데 시청자분들 저 이거 재능충 아닙니까? 형 어딨어 후라이팬까지 나 지금 차 구했으니까 갈게 나 근데 라이.. 나 라이플이 없어 샷건밖에 없다 나 라이플 여기 있는데 저기 라이플 있어 형 가방 드세요 가방 있었어요? 가방이 어디있지? 어디있었더라? 이 집인가? 여기 너무 어려워요 이 집 아닌가? 가방이 어디있습니까? 이 집 아니네 이게 가방이에요? 아니 형 이 집이다 아 그냥 어 여기있다 오오오 야 근데 너 그거 없어? 총알 없어 총알? 556 총알 56 총알 56 총알 좀만 뿌려줘 56 총알 다 뿌렸는데 모르고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나는? 어떻게 나는? 오른쪽 클릭하는거 아닌가? 야 차 구했으니까 간다 너네한테 갈게 어 어떻게 갈라? 어? 어떻게 갈랐어? 컨트롤하고 오른쪽 클릭 오케이 황희가서 가자 황희가서 가자 형 우리 그 안전지역 가지란 말이야 빨리 와야돼 어 황희님 운전은 제가 할게요 내가 할게 내가 할거야 내가 할거야 아니 형 운전 난 잘해 나 하이지때도 잘했어 일단 저 3킬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쟤 운전실력 못 봤습니까 쟤가 제일 잘한구만 쟤가 차 부스터에요? 어 위도형와봐 위도형와봐 어 야 저거 차 아니야? 뭐..뭐..잠마 뚫어버릴 수 있나? 오케이 형 뒤에서사람이 자꾸 호흡호흡거리는데 형이 어... 야 언동차에 있네 자꾸망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형 안 돼 안 돼 내가 향피소 오오 오 차다 오오오 황희형 따로다니자 우리 차가 왜 어 잇짝 야 지금 옆에 황희 야야야 기다려봐 야 문승아 차 1번 줘봐 1번 줘봐 컨트롤 컨트롤 참해봐 컨트롤 우리 안전지역 가야 돼 안전지역 안전지역 다리 건너야돼 다리 건너야돼 지금 다리 건너야돼 너랑 어딨어? 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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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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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향 여기여기여기 여기앞에 있어 애들아 나갔어 너랑 어디야 야 니가 쓴거 아니지? 아니야 야 여기사람이 있는데 어 야 여기가 나이 여기 따라와 여기 총수대다 총수대다 야 저기앞에 저기앞에 어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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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줘 내가 샀는데요 야 나와좀 そuring 아 가슴 걸치지 말라고 어악!! 무시해예!! 무시해안!! 무시해안!! 야 이 감상대야!! 어디가 이 사이자!!! 무시해 무시해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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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우리가 이겼어 여기 앞에 상식 아 차 완전히 멈추고 내려야 돼요? 안그럼 피 달아야 내가 이렇게 달아야 다리있지 다리 여기가 유명한 그 피의달이야 피의달이 야 칼고리 목소리 개 안들려 안들린다고? 마이크 좀 가까이 대봐 내가 파밍 좀 하자 우리 파밍 어 가보자 안전적 가야지 일단 안전적 가야지 자아 그 누가 나를 막을 손이야 야 저기 집 많은데 파밍 좀 하지 아니 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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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지금 뭐 급한거 아닌거 같은데 안전지역 아냐 급해 형 아 파란색 오고 있구나 하늘 자꾸 쳐다보면 내가 쏴버린다 보여요 이거 오우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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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다가 스나한테 헤드 맞는다 하이바이 있어서 괜찮아 하이바이 있어서 한방이야 야 저기 파밍하자 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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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열려있어 열려있어 오케이 야 민호 운전좀 한다 어 나는 어느게임을 하던 평타를 칩니다 여기 앉나 여기 어 야야야야 나 기절했어 이렇게 줘 왜 기절했어 철판아 철판아 나 앞으로 가까이 와서 F 누르면 돼 F 아니 F 누르라고 F 누르라고 이거 시방세야 F 오케이 헛둘 헛둘 오케이 어 1.5초 어 기절해가지고 나 지금 피가 없거든 야 나와봐 나 일단 물량 먹어야 돼 나와봐 나 야 이거 배낭먹어 여기 배낭이 여기 선강탄 장비 있어 형 아 배낭이 배낭 먹으라고 구급상자 나 배낭 있는데? 야 구급상자 나한테 줘야지 어 나 구급상자 먹었는데 나 지금 피가 없어 아 떨궈봐 어? 떨궈보라고 내가 피가 없다고 나 나부터 살아야지 형 아니 나 피가 없다고 피 안보이냐 형 형 그 옷 찢어서 휴지 만들어 어? 핫 핫 핫건데스네 야 나 물약좀 달라고 아니 졌잖아 물약이 없어 나 하나도 없어 물약이 어 에너지 드링크 있다 개꿀 어 방독면은 뭐야 그거 줘 그거 줘 에너지 드링크 줘 피자는걸 아닌가? 아니 여기 써 여기 내가 임신 썼다 땡큐 내 임신 어때? 고맙다 임신 써줘서 좋아 역시 내 임신은 야 나 일단은 피 어느정도 찼다 형이 어디가? 나 파밍하러 가는데? 형 우리 왜 맵이 레드선임? 우리 막 빨리 빨개 집안에 들어가, 집안에 들어가!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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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격! 에에에에에에에! 빨리 빨이! 야 우리 폭격나와, 폭격, 폭격! 어, 나 안군다! 집안에 들어가, 집안에 들어가! 야, 폭격이 어디야? 나 없었으면은 다 죽을, 죽을 뻔했어. 으엉, 맞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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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아, 역시! 야, 이거 폭격, 언제 떨어지냐? 야, 폭격 안 떨어지는데? 언제가 떨어져? 3분 뒤에 떨어질거 같은데? 저기 밑에 3분 딱 되있네 오오..오와! 야 폭격 웬만하면 안 맞는다는데? 오 맞았어 맞았어 우루실이 맞았어 오 내 지붕 위에 맞았다 개멋있어 웬만하면 안 맞는다고 말하자마자 맞아버리는데? 개멋있어 폭격 비행기가 지나가네 야 폭격 끝났어 야 폭격 끝났다고 야 폭격 끝났다고 나이스 야 파밍부터 하자 저 새끼 폭격맞고 죽었네 파밍부터 해 나 분대하고 구국상자 하나도 없어 나 아까 구국상자 파인한테 줬어 괜히 줬나 붕대도 없어 야 붕대랑 구국상자가 구하기 힘드네 이거 안 뜨냐 왜 야 이거 수류탄 필수템이냐 어 다 주워 연막탄 이거 필수라고? 응 다 들어 그냥 다 주워 그냥 야 권총은 거의 안쓰지 않냐? 안쓰지 않아? 어 안쓰 초반만쓰 초반만쓰 광희형 응? 응? 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없냐 어 헬멧 헬멧 먹고 여기 체론차있다 여기 체론차있다 안타지는거네 야 보정기는 뭐야 도전기 도전기 총관동 줄여지는거? 야 붕대 다섯개만 줄사람있냐? 붕대좀 붕대없는디 아 총구에 끼는거에요? 아니 붕대가 하나도 없어 실화야? 뭐야 쓰렸던 누구야? 아 저형이 더 됐다 이리와 누구야? 일로와 던지가 왔거든? 방송으로 누구야 형? 하얀 무시무시한 액체 아 액체 난다 그냥 차타고 가자 야 너네 어딨냐? 차타러 가는 중 오케이 야 가스온데 아니야 가스 안해요 야야야 안전지역으로 가야돼 저희만이야 장난치지마 빨리와 빨리빨리빨리 내려와 내려와 지금 안되는것 Grass 야 경기구역제안 경기구역제안 오케이 내가 보조석 나와 나와 처음 해나와 아니우시 cas관이 별판이 이 새끼, 니가 당연히 뒤에다 해지마 야, 분위기 뛰어있습니다 이잇 돌리고, 돌리 고 나 두배율 있거든? 막 그... 돌리고, 돌리 고 네 배, 여덟배, 열 가십 배 이런거 먹은 사람 있어? 어? 뭐? 네 배, 두 배 네 배, 여덟배, 열 가십 배 없어? 그게 뭐야? 아니야 오케이 오토바이다 야 첫번째 가스랑 두번째 가스는 별로 안아프대 야 지금 47명 생존이거든? 근데 우리가 피치우는게 없어서 아파 제가 군대도 없고 구급상자도 없고 에너지 드림도 없고 야 탈골아 다운 다 됐냐? 어 급한 끝나고 들어가 탈골이 마이크 좀 키우라니까? 어 저기 말 같아 저기 말 자살 들려 형만 지금 다운거야 맞아 오케이 탈골 말해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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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형이랑 기절하니까 사람 사람 여기 받았대 저기 사람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내려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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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쏘라고 내려서 쏘라고 내려서 쏘라고 내려서 쏘라고 내려서 쏘라고 내려서 쏘라고 아니 야 내려서 쏘는게 안 돼 야 기절해 내리면은 존나 뭐하냐 너네 야 이거는 하위지랑 틀려서 차가 멈추면 내려야 된대 아 민호 초보냐? 아니 아까 말한거 못들었어? 아니 마르코파비아님이 말해줬잖아 차 멈추면 내려야된다고 이 게임은 하위지랑 틀리데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도 죽는데 이거는 아 왜 내려서 쏘야 그럼 차를 멈추던가 아 town 여러분 이게 하위지 습관 아닙니까? 아니 하위지때는 달리는 차에서 내려도 괜찮았는데 아니 정말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